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부터 3박 4일간 경주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유관기관에서 원전 운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과학기술 방문 행사를 진행합니다.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IAEA 운영진과 폴란드, 루마니아, 러시아 등 10개국의 정부와 원전 운영사, 규제기관 소속 20여 명이 참여합니다. 한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, 유럽 원전 운영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대자동차그룹은 부산의 세계 박람회 개최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방한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을 이동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차량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8대와 리무진 버스 4대 등 12대입니다. 현대차그룹은 실사기간은 물론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말까지 그룹 인프라 등을 활용해 부산 유치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쿠팡은 리테일 사업부를 윤혜영, 이병희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두 대표는 로켓 배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고객 중심 경영과 배송 혁신을 주도해 온 유통 전문가입니다. 쿠팡은 윤혜영 대표에게 홈리빙 레저, 그로서리 로켓 프레시 등을, 이병희 대표에겐 가전, 미디어, 뷰티, 생활용품 등을 총괄하도록 해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, 유통 혁신을 통한 고객 가치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SK텔레콤은 무선 네트워크 품질관리, AI 솔루션인 에이스타를 개발해 자사 전국 기지국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에이스타는 전국 수십만 개 기지국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고객의 체감 품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지국을 찾아 현장 운용 담당자에게 전달하고, 문제 원인과 개선 방법을 추천해주는 솔루션입니다. SK텔레콤은 지난해 에이스타를 활용한 결과 품질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80.7% 절감됐고, 현장의 기지국 선제적 개선 조치는 약 46.7% 향상됐다고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